우리 지금 우지군도 아까 고함 소리 들으셨나요? 제가 꼭 밝히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의 진실 우지의 진실 여러분들은 우지연아 정말 나왔어요 우지연 왔다 멜론 멜론 여기 여기 네 우지군 안녕하세요 우지연이 지금 투표에서 1등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원우한테 밀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러실 거예요? 먹방? 진아! 밀렸어? 지금 협박감이라 안 밀릴 거야 밀리는 거 아니야 솜에 한 번 걷어주세요 밀렸어? 밀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몇 퍼센트야? 지금 아까 이때 뀨경이님 별풍선 10개 감사드리고요 우리 꼬마대장 김수님 어제가 우지연 프로그램이 31퍼였는데 지금 민규 원우가 분명히 어제 12퍼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 32프로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게 생각보다 스릴이 있어 사실 또 이거는 굳이 말씀 안 드리려 했었는데 사실 분명히 어제까지 어제까지 30프로 달래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다이어트 시키려고 일부러 투표 조절설 투표 조작설 아니 볼륨 좀 조절해라 아니 투표 조작설 지금 매니저님들 그래도 되는겁니까 아까 그 농담삼 하신 말씀이 진짜인겁니까 네 저희 아무리 그래도 다이어트를 해야된다고 네 방송 금요일 10시만 한 번 먹간다고 그렇게 그렇게 아닙니까 저희가 왜 다이어트를 하죠? 네? 리얼리 순아팩트 위라드위티 눈듣고만이 자신이 근데 그렇다고 왜? 그렇다고 이렇게 그래도 됩니까요 여러분들? 네 네 뀨룡이 님께서 지금 존하고 조절 섞어서 존절이라고 근데 너 난 저는 믿고 있어요 네 원블리 원블리 오 마 갓 네네네 뭐 눌렀어 아니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못찾으세요 네 원블리즈 님께서 우지 말 좀 시키라고 우지야 말 좀 해봐 그럼 마지막으로 1등이 되면 제대로 된 공약 한 번 네 공약을 제대로 해야 우리도 같이 먹방을 하고 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고장일시니까 네 응 굳이 뭐 공약이 필요하겠습니까 네네 모두들 저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저희 세븐틴 데뷔 데뷔 뭐야 형 뭐야 잠시만요 지훈 지훈 원희 님이 초콜릿 2